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핫톤의 멀티 임팩터 암페로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로원은 새로운 최신 기술로 생성된 훌륭한 진공간 앰프 사운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헤비하고 묵직한 사운드부터 순수하고 명료한 클린 사운드까지 훌륭한 톤으로 모델링하여 표현합니다 핫톤 고유의 CD-CMHD 플러스 FIRE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CD-CMHD 사운드는 핫톤 고유의 다이나믹 모델링 사운드로서 연주 스타일 다이나믹에 원활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모델링 사운드처럼 플랫하지 않고 더욱 현실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IR 시스템을 충실하게 구현하여 보다 현실적인 사운드는 물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도 생생하게 구현합니다 총 232개의 이펙터와 64종류의 앰프 모델, 60가지의 캐비닛을 내장하고 있으며 커스텀 및 외부 IR 로딩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프로세싱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처럼 빠른 속도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고유의 샤크 DSP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며 보다 쉽고 빠르게 운주자가 원하는 이펙터 체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몇번의 간단한 터치와 슬라이드만으로 이펙터 체인을 쉽게 수정합니다 이것은 실제 페달 보드에 고정된 페달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암페로원에서 좋아하는 사운드를 패치로 프로그래밍하면 USB에서 직접 녹음하거나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사운드와 기능을 담고 있지만 암페로원은 단 1.2kg에 불과하며 오직 9V 어댑터 하나만으로 구동됩니다 이제 암페로원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노브, 암페로원의 마스터 볼륨입니다 터치 스크린, 232개의 이펙터와 64중인의 앰프 모델, 60가지 캐비닛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간단한 터치만으로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밸류 노브, 노브를 돌리거나 눌러서 메뉴를 변경하거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합니다 푸스위치, 패치, 이펙터 온오프, 탭 템포 설정, 튜너, 루퍼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합니다 외장 푸스위치 연결제, TRX 익스프레션 페달과 외장 푸스위치를 연결합니다 기타 입력부, 일렉기타 및 어쿠스틱 장비 모두 연결 가능합니다 억스인풋, 외부기기를 연결합니다 헤드폰 아웃풋,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스테레오 라인 아웃풋, 앰프나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합니다 USB 포트,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리셋을 편집하거나 고유 IR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핫톤 암페로원의 특징과 외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페로원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